리아야 나 너는 오늘 학교 안가? 나 그래 꺄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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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아아아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딸 네 뭔데 뭔데 이거 우와 이거 처음 보는 펫인데 유니콘? 이게 뭐야? 흐흐흐흐흐흐 이번에 친구한테 선물로 샀어요 샀다고?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내 물건 주고 교환 받았어요 오 그래? 와 그러면은 미호는 유니콘을 그냥 얻어버린 거네? 네 엄청 안 좋은 거 줬는데 이거 줬거든요 와 좋겠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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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야? 넌 이런 거 없지? 아아아아아아악 아빠 어어 왜? 정말 부러워요 아이 아 뭐가 부러워 리아도 펫 있잖아 저는 강아지 있어요 아 좋네 시바견이네 원숭이요 원숭이요 좋은 거 맞네 근데 또 유니콘을 사고 싶다는 거야? 네 저런 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저런 거 없으면 애들이 좀 왕따시킨다고요 아이 이거 안되겠네 이거 그럼 우리 아들도 사줘야겠다 어? 아들만 또 없으면 차별당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미호야 그러면은 그 유니콘 어떻게 사는 거야 알려줘 아! 그러면은 일단 보육원 쪽으로 가야돼요 보육원 쪽으로? 그래 가자 오자 아빠가 또 월급도 받았거든 8,000원 있는 거 보이지 어? 가자 와 유니콘 진짜 멋있다 그쵸? 오 와 유니콘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지 오케이 사는 건 아니에요 아빠 근데 사는 게 아니라고? 무슨 소리야? 여기 사는 건 아니고 아빠 랜덤 뽑기예요 뭐 뽑기라고? 네 무조건 사진 못해요 얘는 못 사 그러면 돈 주고 뽑아야 된다고? 돈 주고 랜덤으로 엄청 적은 확률로 나와요 어 야 니아야 저거 돈 주고 못 산대 그니까 확률이 있는데 그 확률이 안 걸리면 못 뽑는 건가 봐 어 이건가? 제일 멋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등급이 있는데 유니콘이 맨 아래 있어 제일 좋은 건가 봐 전설을 뽑아야 되는데 얘는 1.5%고 이건 3% 그리고 이건 3% 이거는 8% 오케이 하나씩 다 사본다 그냥 이거 사야겠다 잘 나오는 걸 사야겠다 에그펫 하나 구매 이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거 왕실 에그 아이템 1,450원 너무 비싸다 덜덜덜덜덜덜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깨? 아 키워서 깨든지 아니면 현재라서 로봇수로 깨든지 하나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지 리아야 예? 유니콘이 나오길 기도해 유니콘 나오면 너 줄 거니까 알겠어? 아빠만 믿고 있을게요 기도해봐 빨리 아이신한테 빌어봐 제발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리디오도 유니콘 갚게 해주세요 부화하기 한다 부화하기 성공 저현 저현 한 번에 뜨면 레전드 비버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! 리아랑 똑같이 생겼다! 우와! 진짜 똑같이 생겼네? 오케이! 자 한 개 더 산다! 한 번 더! 한 번 더! 한 번 더! 와! 돈이 그냥 쑥쑥 나가! 돈이 쑥쑥 나가! 돈이 쑥쑥 나가! 제발 가! 유니콘! 어? 과연? 아! 고양이! 그래도 스노우캣이네요! 스노우캣! 오케이 한 번 더! 유니콘! 아빠 유니콘 뽑아달라고요! 어! 제발! 여기서 바로 뽑아서 그런거 아닐까? 어, 어! 제발! 아! 퓨마야 퓨마! 귀여운... 귀여운 퓨마! 아, 아! 이럴 수가! 이럴 순 없어! 아빠 자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자리가! 그래 그래 그러면은 좀 한 번 사고! 어? 돈이 그냥 쑥쑥 나가! 아빠 괜찮아요? 산더 야 너 그냥 유니콘 갖지 말자 아빠 불쌍해 산더 아빠 빨리 뽑아달라고 산더 우리 나가서 뽑자 여기 타 산더 타 타 타 산더 너 약간 나가 여기 산더 뭐야 왕실 위기 같았는데 산더 아악! 산더 왕실 위기를 태우고 산더 빌자 산더 지금 부하예요 토끼다! 토끼 나왔어요! 토끼 무슨 등급이지? 아 귀여워 토끼 무슨 등급이에요? 토끼 너무 귀엽다 토끼 초록색 초록색 안전거네 리아야 토끼 가질래? 토끼 초록색 싫어요 유니콘 뽑아달라고 한 번 더 산다 그럼? 왕시래그 아빠 그지대요 유니콘 태웠다 미호꺼 이거 가져 안 돼 오케이 왕시래그 폽니다 유니콘의 기운을 받아서 지금 부화하기 과연 제발 아 토끼다 아빠 토끼 나왔어요 토끼다 토끼야 오빠 빨리 뽑아달라니까요 더 질러요 빨리 효임 바뀌게 하라고요 돈 다 썼어 한 번 더 살게 그럼 돈 다 썼어 자 애들아 아빠가 현질하고 왔다 리아야 너 빨리 죄송하다고 말해 아빠가 현질 엄청 하고 있어 한 번 지를 때마다 돈이 엄청나가 그래 왕시래그 두 개 사자 두 개 사고 가자 딴 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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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 사자 세 개 아니야 돈 아 그래 그래 마지막 한 개가 남았다 살 수 있네 아빠 그럼 돈 얼마 났는 거예요? 나 59원 남았다 어우박이야 얘들아 다리 왔다 이 louis 얘들아 자 애들아 한다 리아야 너 그냥 공유로 만족하지 그랬어 빨리빨리 자 간다 부화한다 Ontario Men 더.. 더 질러 어떡해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이거 어디서 갖고 와 또? 아 여기 있다 제가 이번엔 장소 찾아올게요 그래 가자 미호야 가자 네 가세요 오케이 자 니아야 이제 나오면 니꺼가 되는 거야 제발 제발 구구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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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빌게요 제발요 아 어 뭐 나왔어? 아 아 아 아 아 그렇구나 하지만 마지막 애그가 남아있어 이 애그는 그래 내려가서 하도록 하자 아 아 아 그래서 시원한 기운을 받으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야 여러분들 마지막 딱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서 나오게 기도해주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구요 제발 제발 부활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돈을 너무 많이 썼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와라 간다 시원하게 얘 물에 담가서게 해야겠다 오케이 자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오늘 유니콘 나와보자 지금 부하에요 제발 제발 여기꺼 나와라 아와라 나올 수 있나 응 이것도 한번 해볼게 마지막으로 아 비버가 또 나왔네 오늘 비버 축제구만 그래 이아야 너 한 마리만 더 있으면 네온 비버 만들 수 있겠다 그래 이거 한번 왕시 레그 한번 해봐 제발 제발 어 야아 아 하하하하 레드판다다 와 유니콘이 이렇게 얻기 힘든거였구나 유니콘 한번 보여줘 신경분들한테 대비 만족하라고 보여주자 와 유니콘 진짜 멋있네 나오고 힘들거구나 부럽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유니콘은 뽑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전자산을 탕진해서 뽑았지만 안나왔어요 아쉽네요 여러분들 흠 다음에 또 돈이 있으면은 도전해볼게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안녕